저기 하나 둘 세 개 중에 제일 오른쪽에 불가리 건물이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저기가 불가리 건물이에요 하나 둘 셋 원샤! 여기 제일 상머나가 요 카페이팅 때 봐 어..떻머 상치야? 상처이올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입구가 이렇게 되는구나 저 꼭대기 올라가면 전망이 얼마나 좋을지 과연 와이탄에서 푸동쪽을 보는 그런 경치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불가리입니다 불가리 불가리 불가리가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았지 아무도 불렀지 들어가면 어쨌든 가보는거지만 원샤! 오! 상처 타이올! 어! 샤! 따로 질러야? 47로 47로? 네!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네! 불가리 호텔입니다 불가리 호텔 샤! 네! 네! 도서고 올라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7층에 도착했습니다 47층 여기가 30cm이고 목소리도 보면 와 오케이 마이틴이 다 무려있습니다 와 이렇게 칸테일 바가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